어떨 때 재사용이 됐는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 진짜 웃긴다. 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유튜브 정책 연구소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디 유튜버님의 유튜브 정책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메일을 유튜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채널이 수익 창출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복되는 컨텐츠, 재사용된 컨텐츠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승인 났는데 영상을 거의 다 지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재사용 컨텐츠. 재사용 컨텐츠란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재활용하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과 컨텐츠를 다시 사용하는 거. 다른 사람들 거 포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다가 날아간 채널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모두 다. 이 채널은 전반에 적용됩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어떨 때 재사용이 됐는데 가능할까요? 이거 되게 궁금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 진짜 웃긴다. 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정책의 취지는 시청자에게 가치를 더하는 원본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제작하지 않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재미나 아이디어를 더해서 재해석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컨텐츠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컨텐츠는 채널 수준에서는 허용되지만 개별 동영상에서는 저작권 등 기타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시청자 보기에 원본 동영상과 내 동영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유튜브는 재사용된 컨텐츠를 허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원본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재미를 더해주고 아이디어를 더하고 설명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유튜브에서는 허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저작권에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권 등 기타 정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참고 보이시죠? 이러한 예시는 재사용된 컨텐츠 수익 창출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저작권 등 기타 정책에 적용을 받습니다. 틱톡이나 아프리카TV에 업로드할 영상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유튜브에 올리면 재사용 컨텐츠로 될까요? 네, 돼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비평을 위한 동영상 사용. 비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고요? 두 번째, 대사를 바꾸고 목소리를 바꾼 영화의 한 장면. 이거 굉장히 많죠? 이런 영화 저도 굉장히 종종 보는데 네, 이런 거 괜찮고요. 세 번째, 선수의 성공적인 플레이 장면에 내 설명을 덧붙인 스포츠 경기 다시 보기. 예를 들어서 SBS에나 KBS에서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이 나왔어요. 그거를 내가 갔다가 썼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계정도 정지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다시 하고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유튜브에서는 허용이 된다고요. 그런데 뭐에서 안 돼요? 저작권에서 안 돼요. 그러면 KBS나 SBS나 이런 쪽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채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옥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스포츠 포옥이면 제 꿀 나요. 승인 지수. 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어떡해. 마음 아프네요. 원본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동영상. 예, 가능하고요.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 또는 해설을 더한 편진물. 영상 필요하신 분 제 것 가져가세요. 쌍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나와요. 짠, 짜자잔. 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컨텐츠. 다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최소한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원본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가이드라인에 위배됩니다. 이거죠. 이 정책은 원본 크리에이터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안 된다고요. 재사용된 컨텐츠는 유튜브의 저작권 집행과 별도의 개념으로 저작권 허가 또는 공정 사용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내 채널이 재사용된 컨텐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추가 예시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이거는 단지 일부 예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파란색 1번.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에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클립. 설명이나 이런 거 아예 추가를 안 하고 그냥 편집만 했어요. 그냥 자를 거 자르고 붙일 거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2번. 다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서 편집한 짧은 동영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퍼온 거죠. 퍼와서 짧게 이렇게 만든 거.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을 가지고 왔다. 수익 창출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컨텐츠. 막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사용자의 컨텐츠를 홍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누구님 거를 홍보를 해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요. 정명숙 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허가를 받았는데도 사용 못하게 해서 빨간 딱지 붙는 거. 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리고 유튜브 정책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터의 책임. 내 책임이란 얘기죠. 이거 확인해 볼게요. 내 채널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성공은 브랜드와 유튜브 콘텐츠의 제휴를 원하는 광고주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안팎에서 시청자, 동료, 크리에이터, 광고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 일시적인 수익 창출이 중지되거나 개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우위는 유튜브하고 파트너 관계예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걸 준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수를 안 하면 탈퇴라는 거죠. 그죠? 네. 세금도 많이 떼가면서 정책 무지 많네. 동감. 그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토요일날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